어 어 이거 시간까지 떠 있네 위에 이렇게 떠 있네요 아 나 바로 시작하네 아 다행이다 아 미리 녹화 틀길 잘했어 이번에 게임은 소드 오브 솔란 이라는 게임이구요 솔란이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드 오브 솔란 아시는 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솔란이 못되지 몰라 번역기 돌려봤는데 줄리아어로 막 솔른이라고 그러고 우리나라어로 번역하면 솔란이라고 떠서 그냥 솔란이라고 적겠습니다 요즘 영재랄들이 막 디스를 넣어서 골이 아프네요 자 이 게임을 할 것 같으면 별점 4.7 차례 게임은 추천 게임에 올라였던 게임입니다 우선 어떤 게임인지 한번 해보죠 위 화살표가 있으니까 W를 할게요 그냥 어 맞죠 W에서 더 작용이 되나 일단 이렇게 하자 어 동시작용이 되네 되게 평가 괜찮아요 너무 재밌어서 몇 달 며칠 동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아 점프하라고? 자 이렇게 해서 뭐여?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 아 두 번 점프하라고? 아 두 번 점프가 약간 늦게 먹히는데? 바로 뛰는게 아니라 누르고 있다가 한번 더 눌러야되네 바로 두 번 누르면 뛰는게 되는군요 죄송 졸랐습니다 아 공격키가 나왔네요 이제 공격키는 F로 해야지 한손으로 게임해야지 어 되게 어 뭐야 아 여기 돈 모으면 되게 깔끔하다 게임이 어 마을천여죠 이거는 공주님이 아니라 공주님이 이런 데 있는 것도 좀 그렇다 아 이렇게 이렇게 잡고 아 이렇게 하는거네 편하게 한손으로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나는 한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에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을 에플레이어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자 음 낙땜이 없네 아 좋다 이거는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내려가는 거야 이건 또? 왜? 여자애는 뭐 도와줬는데 뭐 없어? 여기 또 올라가긴 했는데 돈도 돈을 준다거나 그러면 안되나? 납치당 한바닥에 무슨 돈이 있겠냐 입니다 뜨겁겠지 여기서도 때릴 수가 있네요 아 아 세번까지 쓸 수 있어 아 그렇구나 이건 알루 한손 게임 좋아 쏴보자 오 점프 살짝 되죠 하나라도 빈 상태에서 먹으면 그냥 하나만 차네 아 비밀벽이 있다고? 제가 영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어쩔 수 없죠 뭐 그렇게 하는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냥 두번 때려도 될거 같은데? 체력이.. 체력 채워주는게 없어 근데 자 이동합니다 달만한 일이 있진 않으니까 어? 어 뭐야? 그냥 마법으로 잡을래 하나 먹어주고요 아 저기다 놀으면 어떡하냐 어 한명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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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이네 아 이런식으로 하는 게임이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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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명 있었어? 어딨었는데 순서상으로 아 이런거 다 구해가야됩니다 안그러면 찝찝해요 둘다 때려도 되네 으흠흠 돈도 계속 준다 잡은거 또 잡아도 그쵸 계속 추가가 되는 형식이네요 볼때마다 내리는 기름이 없을까? 너무 귀찮은거 아냐? 먹구 아 한칸밖에 안되네 하나 더 줘 치사기 비밀벽 어 여기까지는 맞잖아요 한 명을 놓쳤다는데 어디서 놓쳤다는거야? 놓칠만한 데가 있나? 아 잠깐만 야 여기야 여기? 이 벽? 어 여기 있어 진짜야 진짜야 야 오늘 촉이 좋아 방제가 안 바뀐거 같습니다 잠시만요 맞겠죠 이런 게임도 가끔 해주니까 조크판이요 이번엔 잘 주자 아 그치 그렇게 아 근데 하나가 하트야 627원 한 명 구하고 627 좋아요 어 구해준 만큼 돈을 주나 보다 더 상자같은거 안 열리는데 상자같은거 안 열리는데 수니전선 이거 되게 인기 많다 솔직히 저게 인기 많은 이유를 모르겠는데 게임을 해본적이 없으니까 저거를 보니깐 약간 약간 그래픽 구리던데 그래픽이라기보다는 옛날 게임가던데 어디로 가는거야 여기면 일단 먼저 가야되나 내려가면은 바로 늘테니 거미도 있다 이리와봐 양손으로 갈래 어 불편하다 일단 한손을 하다가 나중에 막히면은 트리를 바꾸던거 하겠습니다 불편하네 저기는 어떻게 가야되는거야? 갈수있는거 맞어? 어떻게가 저기를 윗등등 어떻게가요 아 여기 막힌게 아니구나 못갈뻔했잖아 자 잘 만들었다 게임 호그죠? 어 잠깐만 호그 아냐 호그 아냐 아 호그 아냐 호그 아냐 어 호그죠? 어 뭐야? 체력좀 체력 아 잘못 샀다 해굴 불안한데 뭐 일어나서 때리는거 아니겠지? 돈 잔뜩 돌아가 돌아가 오케이 마리 좀 기네요? 아래쪽 먼저 갔다 갈걸 그랬나? 어이씨 어이씨 어 여기 길이 맞는 길인가? 어 내려갔다 갈걸 그랬다 다시 올라갈 수 있나? 어 여기 맞는 길 같은데 그쵸 갔다와야겠는데 아 일단 일단 갔다가 와 너무 머니까 한번더 오자 벌레가 있냐? 오진 못하네 어 금준다 금 상자에서 이상한것도 나올거 같은데 두번은 안싸지네요 자 여기 쏘구요 아 이제 금 좋아 한명으로 안돼 한명으로 안돼 다시 이거 광고에요? 이거 광고에요? 가자 오야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남자도 구해주는구나 남자라고 안 구해주는것도 이상하지 비밀벽에 있나보다 한명은 어딨는지 몰라도 예스 찾아보자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자 아 자 그냥 내가 컨트롤해야겠다 이걸로 아 점프까지만 하고 이걸로 이걸로 잡자 더 힘든거 같애 저기 그래 그래 오른손 왼손 다 나지 마나 포션 어디갔죠? 어 잠깐만 좋아요 어 어우야 볼까요? 어 숨겨진 길 없어 숨겨진 길? 여긴 없겠지 사람이 있었으니까 저쪽이나 뭐 어딘 같은데 이 아래쪽에도 있지 않을까 너무 온 다음이란 없을라나? 반대쪽 벽이니까 없겠다 어 위에 길이 있네? 아 이거 왔던데지 어 얘 어딨는거야 한명은 벽에 있나? 저쪽 벽에 있지 않을까요? 어 그치 너는 뭐 현대 뭐 무용하는 애 같다 야 미용실 다니면서 자 이렇게 일부러 은색이네 돈 모아서 뭐 어따 쓰는거야 근데 내가 댓글을 봤는데 죽으면 초익이어야 된다 그러더라구요 아 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데도 뭐 떨어지면 그냥 즉사할 것 같죠? 한 번 죽자 자 가서 홈으로 가보자 홈이 게임이 종료 세는게 홈이야 설마? 아 이건가? 옵션이죠 죄송 너무 멍청한 짓 됐네요 너무 뻥글라 해주시죠 너무 뻥글라 해주시죠 아 잠깐만 왜그래 왜그래 왜이래 왜이래 돈을 쓰는 사용처가 있을텐데 돈을 쓰는 사용처가 있을텐데 여기니? 아 이렇게 쓰는거야? 다 1500원인데 더 모아야겠네? 스타트하자 어 죽는거랑 시간 그게 있다 해보죠 시간내 아 때리는거야? 손으로 쏴야겠다 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돼 아 두 번 쏠 수 있네 시간을 조금 두면 아 저기 뭐한거야 아 이거 안죽네 저기요 아 예 안죽죠? 쏘라고 쏴 쏴 한 번 더 쏴 쏴 좀 아유씨 어 저거 뭐 독바다 같은데? 근데 이거 30초 안에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느린거 아닌가요? 아 3초가 아니라 30개나 하는거구나 어때 내 템프로 하자 아아아아 조심해 조심해 아 나랑 좀 안맞는군요 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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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얘 플레이어 조작하면 언제도 익숙해지지가 않아 손에 대놓고 있자 아 잠깐만요 그렇게 좀 어떻게 해 좋아 어 어 야 야 야 야야 아우 아우 어 이거 너무 게임이 6개가 남았다고? 다 한 것 같은데? 거의? 깜짝이야 안에 들어가서 안 죽는구나 됐다 아 아 60초 안에 해야 돼? 50초 안에 해야지 돈 주네 홈로 가자 가끔 광고 버그 걸려서 튕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튕기는 거였나 보다 목적의 근 가자 죽으면 초기화라 그랬나? 3스테이지 깨고 설마 죽겠어? 아 나 갔다 좀 지나면은 돌 안 들어오거나 어 위에 다 갈 수 있네 내려갔다가 아래가 길이야 위에가 길이야 위에 갔다가 내... 아 위에 갔다가 갈 수 있네 높진 않겠다 사람도 있고 천천히 하죠 오우야 진짜 저기 있네? 아 이건 먹자 아아 왜 그래 아 10부터 눌러도 발사가 돼요? 아 애플레이어 업데이트하고 기능이 더 생겼는데 이상한 기능만 생겼어 이거는 뭔데? 느려지는 거야? 잠깐 잠깐 자자자자자자자 어휴 씨 하나 아래 한 명 구하고 끝쪽에 한 명 더 구하고 딱 숫자가 되신다 아아 돌아서 가야겠다 저기서 안 구하고 온 사람 있으니까 어 저 아가씨 구해야죠 어 100원 내다 1500원 있는데 돌아가면 안 되나? 여기 갔다가자 갔다가 갔다가자 자아 올라올 수 있... 아 예예 너무... 덮하게 올라온다 요렇게 덮고 방금 이상한 거 먹은 거 같은데? 어 여기 있을 거 같아 어 진짜로 있지? 나와 솔직히 나와 있는 거 알아 나와 왔고요 내려 올라와서 여기서 어 야야야야 아 진짜 진짜 그치 한 명 더 한 명 더 오라이 고고임? 아 예예 아 저기 저기 밟아야 되는구나 무조건 갈라면은 자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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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야 깜짝깜짝 갈 수 있는 거 맞지? 얘는 이 아저씨는 대장... 대장장애 아저씨 같다 생긴게 게임 자체는 되게 쉽네요 게임 자체는 되게 쉽네요 타임어택을 그따위로 해놓고 할 말은 아니지만 자체는 그렇게 어렵게 설정해놓진 않았네요 진입장병을 낮게 에에에에에에에서 저거 맞고 두께 달았으면은 죽는 거 아니야 아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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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죽여만 넘는데? 이제 카드를 살 수가 있다 22년 전 메탈 슬러그 나왔구나 옛날에 메탈 슬러그 많이 했었지 동전 내고 아 아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음 카드를 모으는 거네 다 다른 카드겠다 그러면은 아 이제 이어서 가죠 근데 약간 좀 물리네요 저는 에에 그 모을 필요 있나? 나 갈래? 다 뭐 뒤져서 보지 말고 깨는 게 중요하지 뭐 그냥 다이렉트로 가겠습니다 돈도 안 모으고 아 시간 조금 아깝네요 아 야 잠깐만 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상한 거 다 자꾸 생겨 이거 내가 마우스를 쓸 필요가 없잖아 이 게임은 그니까 여기다가 해서 어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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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음 Z 스페이스바 C 이렇게 하자 아 왜 안 먹히냐 아 Z Z Z Z 왜 안 되죠? 어 왜 안 되죠? 아 키가 그냥 사라졌는데? 아 공격키가 없어졌어요 아 뭐야 사라지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사라졌어 사라졌어 진짜 사라졌어 어떻게 하라고? 오 공격하자 공격하지 말라는 거야? 이건 뭐냐? 공격이 없어졌어 아 공격이 없어졌어 어 진짜 공격기가 내가 뭐 잘못 눌렀나? AD AD 어 키가 그냥 다 사라졌는데 공격 그쪽이? 자자자 지워봐 오야 어떻게 된 거야? 다시 껐다 켜보자 뭐야? 아 광고 같은 거 나온 거였어? 광고라기보다는 뭐가 나온 거 같긴 한데 일단은 종료해보고요 아니 무슨 이동 키가 사라지면 어떡해 게임이 자 들어갑니다 아예 속도 한번 해볼까? 다시 하자 잠깐만 Z 스페이스 Z 이거 C로 하자 그냥 ZXC로 해서 왜 안먹혀 야 왜 안먹혀 야 왜 안먹혀 아니 아 잠깐만 야 아 사라져 게임이 문제 같은데 이거 이렇게 사라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 그냥 키가 사라졌어요 아까 Shift ZXC 눌러서 그랬죠 그냥 사라지는데? F레이어 키 오류인가? F레이어 키 오류인가? 아 이게 뭐야 F레이어 키 오류가 아 이거 안돼 안돼 자자자잠깐만 잘못 눌렀는데 이거까지 된단 말이지? 아 키가 사라졌어 또 기본키 같은 걸 뭐 게임키를 사용한다는 그런건가? 가상키 표시해보자 기본값 오른쪽 마우스로 이게 지금 전투모드가 된거 아니야? 호환이 돼서 애플레이어로 근데 시프트로 스킬을 쓸 수 있는데 공격키가 없어 뭐 어쩌라는거야? 공격하지 말라는거야? 호환을 해줄거면 제대로 해줘야지 아 뭐 키 인식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데? 시프트밖에 없잖아 시프트 시프트는 안된다 지금 갑자기 시프트는 안된다 아니 애플레이어랑 호환이 되는데 이게 이미 지금 어 초환을 그치처럼 그치같이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키가 사라진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사라지거든요 갑자기 사라진걸로 모자라서 클릭을 하는게 원래 이 클릭을 하는게 마우스로 키보드 터치 핸드폰 터치하는거 같은 기능이고 기능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된단 말이죠? 스팀으로 낼 생각인가? 낸건가 이미? 그래서 그게 호환이 되는건가? 그럼 뭐해? 공격이 안되는데 아니 이 게임 기묘하네 다시 해야되는거야 이러면? 다시 껐다 켜야되는거야? 다시 껐다 켜야되는거야? 오우 아 이거 뭐 이래 키보드 함부로 만지면 안되네 여기도 게임 끄는데도 이걸 봐야되냐 그냥 평범한 회피인데 이렇게 뭔가 타이밍을 맞춰서 회피하면은 아 다시 보자 아 또 짤물렀어 아 어 사라져요 그냥 어 키가 아 답이 없어 이거 키가 사라져 사라져 그냥 아 아예 마우스 저기서 손을 떼야되나보다 일단 아 그렇게 귀찮게 해놨네 광고 얼마만에 나오는거야 이거 됐다 AD는 또 안 사라진단 말이죠? 이거를 이걸로 해두고 어 이걸 해두고 Z, X, C 이렇게 해두면은 누르잖아요? 화살표 누르면은 안 사라진다? 아 등록이 안된 화살표를 누르면 사라지는구나 아 야 그만 나와 그니까 이게 어떻게 뭐 스팀으로 낼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원래 스팀으로 낸다거나 뭐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이렇게 호환이 되더라구요 저번에도 하나가 그랬고 어 이거 한번 대기할거면은 잘해도 통과하지 이거 뭐 아무데다가 그냥 해놔 아 뭐 이런데다 해놔해 마우스 해놓고 이제 안 사라지죠? 아 진작 이렇게 할걸 얼마나 편해 아 아 아 얼마나 편해 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인식이 두개가 안 돼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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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훨씬 편하네 이렇게 아 여기 잠깐만 편성했는데 야 잠깐 인식이 약간 그시기하다 자 오 되게 재밌는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들어와봐 오 되게 재밌는데 이렇게 하니까? 오늘 안 그래도 더비로가 일찍 끝나서 시간이 배웠는데 잘 됐네요 야 야 봐 내려가는게 좀 불편하다 아 점프를 너무 좋았어 저기 필요가 없어 거의 어우 깜짝아 자 구해주고요 뭐 아가씨 한 번 놓치고 온 것 같은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내려가는게 불편해 이거 빼고는 다 좋아 아예 내려가자 아예 내려가서 어우 야야야 아허 진짜 아 내 아까운 아 아래 두개 떨어졌으니까 내려가서 먹어야겠지 가까이 가면 아 안가지는구나 예 자 뭐 여기까지 구했으면 됐죠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마을 사람들끼리 아쉬우면 와서 구해갔지 자 다음 와 이 게임은 뭐예요? 아 턴즈 게임이구나 저런 오픈월드 모바일 있는 줄 알고 놀랐네 오 좋다 되게 너무 좋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였구만 아 잠깐만 저기 왔다 가야돼? 있네 수비야? 방금 쏘는거 나 피해줬던 같은데 뭐야 고것 아 은은은 은우 하나야? 덩치도 대면서 말이야 아 내가 먹고 과자가 됐다 가시 밟으면 능력을 하나 받았잖아요 제가 거의 뭐 PC게임처럼 되니까 너무 컨트롤하기 좋은데? 원래 F레이어를 안 썼으면 이렇게 됐겠다 마당의 근원이야 F레이어 사람은 보물상자인데 없네요 벌써요? 여기 없겠고 어 뭐야 저거는? 좀 높이 던지는게 아니라 보면서 던지네 얘는 겉만 써도 되겠는데 조작감 좋은데 게임 너무 잘 구현해 있다 모바일 버전인데 스팀은 제쳐두고 되게 잘 되어있네요 게임이 죽으면 돈이 없어진다 그랬는데 없어지진 않아요? 아예 지우자 지우고 거슬린다 자 아이고 어 저거 먹어야 돼 너무 잘 먹히는데 F레이어 주제에? 너무 잘.. 너무 잘.. 너무 기가 잘 먹히는데? 쟤가 돈 주지 않나 쟤도? 쟤 어디 갔어? 벽에 부딪히면 사라지나 보다? 아예예예 자 받아주고 아아 저기 올라갈 수 있구나 어 잠깐만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잠 어 뒤는 안 도네요? 아 내 돈 아 내 돈 아 내 돈 뚜뚜뚜뚜 재밌다 괜찮은데? 어 옛날에 롱맨 뽀하면은 얼음방 가면은 저런거 막 깨고 가면 너무 재밌어서 맨날 깨고 그랬는데 가서 아 잠깐만 어디서 쏘시길래 아 예예 아야야야야야 왜 그래 살짝? 살짝? 여기서 뭐 나오지 않을까? 그런거 없구요 이건 아 저기있나보다 아 근데 내려와 버렸어 아 올라갈 수 있네 올라갈 수 있지 그치? 자 여기있나보네요 돈이 여기 있군요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380원 380원을 준다는 거야 내가 이번 맵에서 380원 얻었다는 거야 이렇게 뭔가 타이밍을 맞춰서 붕괴를 계속 집중 광고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내려가고 싶잖아 아 야야야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남자주의분이 좀 내놨다 아 제이 그 야 이게 이렇게 애플레이어가 이렇게 쓰는 거구나 아 아 아 하자마자 이거 게임 컨트롤 거 더 아 왜 못 올라가 아 야 왜 이래 인식이 안되는데 두개가? 어 또 인식이 안돼 그냥 아예 이동하면서 점프한 상태에서 부딪치지 않으니까 인식이 아 되잖아 근데 왜 안 돼 어 왜 안 돼 이거 안되겠다 야 그냥 저게 못가게 만드는 거구나 아 뭐야 이거 있어 반칙이잖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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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자 아래에 간 동전은 먹지 않겠습니다 사나이가 뒤를 돌아보고 살면 된다 네 그래 으 네네 아 여기 있었네 사람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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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같은거 보소 어 여기 사람있지 당장 없어 여기에? 오케이 아허허어어 뭐야 키가 있어야 돼 아이 새로운거 나왔다 이제 게임이 복잡해지네 점점 열고 너무 조작감이 좋아 게임이 모바일 게임중에 조작감이 이렇게 좋은거 처음본다 거의 뭐 스팀게임이요 두 명 구했으면 됐지 한 명은 그냥 여기 묻어줘 한 명 더 구했으면은 카드 하나 살 것 같았는데 요즘 길게 가죠? 분량이 안나옵니다 1시 2시 3시 예 안나오네요 짱게보는 3시간 동안 할 순 없으니까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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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잇잇잇잇잇잇잇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너무 조작감 너무 좋아 이거 저거 어 뭐야 아니jan스 비밀문 들어갈 때 예스 라고 하는구나 어색 빈정을 생길땐했잖아 어 야이이이이이이이v 아예 udah 맞췄? 맞은 건가요 나는 남은 기억이 없는데 반칙 아닙니깐 Jackie 여기까지 다 비밀이야? 비밀도 많다 진짜 어? 어? 그래 맞아 자꾸 마법 쓰는 걸 까먹어 그럼 타격감이 너무 좋으니까 까먹어 일단 여기 먼저 갔다 가자 저기 길인 것 같으니까 그쵸? 저쪽 어딘가에 사람을 구해야 될 것 같은 좋아 왔고요 추방 하트 하나 너머리 그렇다 옛날에 롱맨에 나오는 저런 애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쏴도 안 죽는 거 그런 느낌이네요 아 진짜 판정 뭡니까 아 잠깐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빨간 망토인 줄 알았는데 그냥 빨간 머리군요 머리를 저렇게 해놨냐 돈 쫄리니까 먹고 갑니다 시간 지나면 사라지네 사라지는 시간이 길긴 한데 불편해 아 저기다 놓고 갔어 어떡해 치사하게 아아 뭐한 거야 뭐한 거야 뭐한 거야 위에 가면은 길 있지 않을까요? 없고요 어 야야야 잠깐만 어 어 세게 나오시네 이거 살짝 그치 아 야야 이제 이제 놔두지 말자 어 길 없어? 뭐가 있는 건데 저렇게 해놨냐 좋아요 나름 많이 뒤진 거 같은데 한 명밖에 못 구했다 이제 홈브로 가서 카드 한 장 사죠 아 이거 야 메타 슬러그 좀 많이 부려진 거 같은데 광고 저분 메타 슬러그 이 EXTRALIVE 빈 하트 더 준다 이 뜻이죠? 그럼 실드 준다는 거야 뭐야 어 다음 보스 다 다음 보스네 보스까지 보죠 아 빈하트 주네 빈하트가 아니라 뭔가 좀 좋은 거 준 거 같은데 유지될 것 같죠 저거는? 능력이? 돈 모으는 재미가 있어 유지가 되니까 돈으로 내가 강화가 되니까 돈 모으는 재미가 있네 괜찮아요? 게임 자체도 되게 괜찮고 재밌게 잘 만들었네요 님도 시간 때울 때 구천드립니다 아 진짜 보고 말았어 얘 덕분에 봤다 이거 뭐냐? 촉! 내려가서 먹고 아 돈 하나 저 정도는 괜찮아 오케이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튀어서 올라가 말이 안 되잖아 어 여기 위에 여기 있을 거 같아 진짜로 없고요 아 좀 개꿀 있을 거 같은데 저거? 어 얘 뭐야 아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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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좀 빈정 상한다 없어 길 없어? 촉! 촉! 길 좀 줘봐요 길 좀 사람 구해야 되는데 옛날에 레이맨이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거를 다 못 구하면은 맵을 전부 돌아서 숨겨져 있는 걸 구해오고 그랬었는데 에이맨 기억하시나요? 유튜브에서도 요즘 나올걸요? 짜증나는 게임으로 사람 저기 땅 처음에는 스펠런키처럼 뭔가 정해진 패턴으로 갇혀있었는데 사람이 성별이 남녀 안 가리고 손잡혀있네요 자 열쇠 먹고 절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이곳에 무언 것인가가 들어와 촉! 어 야야야야야 어 깜짝이야 낙사하는 줄 알았네 아 이리로 나가는 거야? 아 저기 있는 거 사람 구해서? 어어 열쇠 쪽이 길인 줄 알았지 아래가 안 보이니까 불안해 아 이렇게 좀 많이 구했네요 진짜 왜 길 없어? 어 있을 것 같은데 어 있죠 칼 같다 칼 같애 730원 아 제발 아 그런 식으로 플레이 타임 늘리지마 공중에 딱 고정돼 있어란 말이야 웬일로 3명 다 구했습니다 아 보스죠 이번이 보스 한 번 막 보죠 보스하고 타임 어때 50초 안에 가겠어 이제 갈 수 있어 어 잠깐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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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건 아닌데? 아우 씨 막 작간네 진짜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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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좋아 불안하죠? 왜 저렇게 돼 있는 거지? 뭐 있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페이크 가실은 없고 불안하니까 막작 같은 거 봐 좋아요 오우 예아 없어? 올라가는 게 길이네? 오우 잠깐만 좋아요 보스가 있는 맵 같은데 당장은 보스가 안 보입니다? 아 내 소중한 뭐 얘는 집 많아 진짜 안 계시나? 아우 아우 죽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안 죽어 저거 먹으면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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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데 보스 이미 보스맵이 아닌가? 계산 잘못했나? 아우 아우 야 뭐한 거야 아 뭐한 거야 불안하다 불안하다 체력을 줘 체력 내놔 체력 내놔 오 야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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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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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자 먹으면은 붉은색 되면서 세지는 거 있는 거 아니었어? 보스 아닌가? 업적 달성함 보스 마지막 세지였던 건 맞는 거 같네요 업적을 주는 거 보니까 아 보스 맞네 풀피야 풀피 어우 야 보스도 있어 대박이야 어 잠깐만 유도니? 어 야야야야야 아 쏙 쏙 두번 점프 해야지 닫네 무조건 허접하다 아아 말하자마자 맞았어 아 또 맞았어 아 너 안어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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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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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맞아줬어 이번에는 그쵸 옛날에 그 롱맨4에서 스파이더 잡는 거 같다 꿀잼이었는데 아 이렇게 일단 끝났습니다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 거 같긴 한데 한번 보죠 다 하기엔 좀 길어지니까 아 뭐야 왜 그래 오우 이제 센데 이런 식으로 새로운 몬스도 풀리고 기존 몬스도 재상도 있고요 아 어 그거다 소니 아 아 아 아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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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레도를 안 만들었네 이거 가면은 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려오면 끝이네 쪼옥 체력 하나 정도는 갖고 싶은데 자 어 어 야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어 야 뭐야 근데 이런 식의 게임이고 어 어 이거는 일단은 저기 나가서 속도를 깨고 말겠어 이번엔 다르지 그치 이렇게 하는건데 이거를 이거를 그 고생을 했단 말이야? 아잇 어 잠깐 뭐한거야 안돼 제발 40초 안에 해야돼 아잇 아 그래도 A구나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어 재밌는 게임이네요 정말 잘 만들었고 모바일 게임은 원래 조작감 만들기 좀 어려울 것 같던데 되게 깔끔해요 정말 조작감도 좋구요 잘 만들어진 게임이니까 하루 한 번쯤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죠 어 진짜 잘 만들었네 괜찮네요 자 그럼 이만한 뿅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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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